자 못드린 분! 자 누가 계시나요? 자 창세기 오빠 어서오시구요 김용순님 어서오시구요, 신룡이 오빠 어서오시구요 자 안현범 오빠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태컨브이 오빠, 그리고 달려와라 씬 오빠, 가네틴 희바락이 오빠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굴주는 소방차 오빠, 김두한 오빠, 오소리 오빠 어서오세요 간돌이 오빠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아 납스타박스 추천했는데 혹시 안보셨나요? 아이고 잠시만요 화이자 진아언니 랍스타 진아 칠 수 있으니까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진아언니꺼 넣었어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냐 잭밭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 계속 녹네 자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더 와이드 갯 김정만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성수 오빠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우리 리창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성수 오빠 오랜만에 어서오시고요 김대진 오빠 어서오세요 마느님 멘트 좀 잘해주세요 그치? 하하하하 알았어요 알았어요 김대진 오빠 알겠어요 상태리 오빠 많이 펀데션이요 아 펀데션을 아는 야 이거 뭔데? 어마어마 야 잠깐만 이렇게 대박나는 것도 모르고 자 인사만 하고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야 이게 왠지 됩니까 자 스펜 5개나 남았어요 자 256 어마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뭔데? 자 뱅수 오빠 어서오시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 자 일단 그림 맞자 그림 맞으면 무조건 큽니다 야 그림 안주면 안돼 우와 그림 뭐야 아이고 야야 자 제2 나부랭이 되게 맞았는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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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우강 오빠 어서오시고요 전상우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야 이거 뭐야 이거 더 안주려고 자 일단은 그래도 5.7층 미쳤습니다 자 마지막 아 마지막은 없네요 이야 박수 이야